bruh, look at this dude wait till you see th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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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 at the top of his head 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삼성과 마이크론에서 순정클럽 3200인 램이 곧 출시 예정이라는 거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입수한 순정클럽 3200인 마이크론의 크루셜 3200 램을 가지고 놀아볼거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삼성의 2666 램 그리고 이놈을 3200으로 오버한거 그리고 순정클럽 3200인 요 마이크론 램 그리고 얘를 4000으로 오버한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알아볼까요 테스트는 3d막 파이어 스트라이크와 cpu-z 벤치로 cpu 성능 차이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게 해봤구요 메모리 레이턴시 측정을 위한 아이다64 메모리 벤치마크와 가장 중요한 실제 게임 성능은 배틀그라운드로 측정해 봤어요 램 스펙은 다음과 같이 설정했습니다 먼저 파스 점수에요 총점과 cpu 점수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재밌는건 지금 보고 계시는 cpu를 3500으로 테스트한 결과와는 달리 3600에서 테스트한 결과에서는 크루셜 4000과 나머지의 점수 차이가 훨씬 큰데요 아마 3600이 캐시 용량이 앞서다 보니까 고클럭에서 차이가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cpu-z 벤치에서도 마찬가지로 점수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 3200과 크루셜 3200은 거의 동급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이다64 레이턴시 테스트에선 삼성 2666 순정이 거의 90에 가까운 심각한 레이턴시를 보여줬구요 3200으로 램 오버한 결과값에선 75로 확 줄어서 체면은 폈습니다 한편 크루셜 3200 기본 램은 4000으로 오버했을 때 오히려 더 레이턴시가 처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안습하군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임에서는 어땠을까요? 똑같은 구간에서 삼성 순정이 123프레임을 기록할 때 삼성 3200은 137프레임을 기록했어요 크루셜 3200 순정 상태는 삼성 3200보다는 약간 밀리는 129프레임을 기록했는데 역시 클럭이 같아도 램타에서 밀리니까 성능이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4000으로 오버한 크루셜 램은 평균 135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오차범위 내의 차이긴 하지만 클럭이 훨씬 높아도 램타가 늘어지니까 성능에서 밀리는 모습이에요 CPU를 3600으로 바꿔서 진행한 게임 테스트에서도 양상에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라이젠 3세대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한해선 램만 바꿔 꼈을 때 게임 프레임이 6에서 10프레임 정도 오르는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캐시 용량에 따라서 성능 체감이 더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테스트 결과에서도 보셨다시피 라이젠은 CPU 구조상 3600MHz 이상으로 오버를 해도 별다른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성능이 더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가장 이상적인 건 3200에서 3600MHz 정도로만 램오버를 해주시고요 최대한으로 램타를 줄여주는 게 가장 이상... 아이씨... 가장 이상적인 거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라이젠 3세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순정 3200램을 사용을 하면 그냥 정상적으로 3200으로 동작을 하고요 라이젠 1세대나 2세대 혹은 인텔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CPU 메모리 버스 성능으로 인해 3200 순정 램을 꼈음에도 불구하고 클럭이 다운되는 그런 현상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선 메인버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야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아시겠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